지금 대통령을 뽑는 거지 무슨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런데 친하실 정도로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난 얘기한다는 건 내 상식으로 납득이 잘 안 돼. 언젠가는 한번 중단을 갖다가 난 허리라고 봐요. 뭐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시기에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름대로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어느 시점이 별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대중 앞에 안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대비를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. 후보 부인이니까 언젠가는 한번 중단을 갖다가 난 허리라고 봐요. 뭐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시기에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.